갭이 너무 큽니다.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팩트를 이야기해주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해줘야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방사능 물질뿐만 아니라 공장 폐수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해서 바닷물을 오염시키는 그런 오염원들은 정말 많습니다. 독성의 여부는 양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 양이 들어오느냐. 그 물질이 있다고 해서 사람에게 꼭 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오염처리소에 들어있는 세슘 그리고 기타 핵종들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또 우리 몸에 먹었을 때 얼마나 축적이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실제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바다에서 오염수를 매기고 꽤 축적이 되겠죠. 이동하지 않는 그런 해산물들은 영향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양이 어느 정도 되니까 위험할 수 있지만 방류시설에서 좀 떨어진 수십 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잡히는 그런 해양생물들은 그렇게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평생 먹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람에게 방사능 피해를 줄 거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세슘이라는 것이 중금속이나 이런 물질들처럼 몸에 축적되는 축적성 물질은 아닙니다.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안전관리 방법들이 국가마다 다 그런 시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후쿠시마 현 부근에 8개 현 배를 내리고 출하하는 그런 수산물은 우리나라로 못 들어옵니다. 수입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산은 후쿠오카 이런 남쪽 그런 수산물이고요. 그것도 기준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지표 중에 방사능 물질이 많지만 그 중에 세슘이라는 지표 그 물질의 농도를 100백크렐로 정해놨습니다. 100백크렐 이상은 우리나라로 수입이 안 된다. 그런데 이 100백크렐이라는 기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기준이에요. 엄격해요. 코덱스라는 국제기준은 1000입니다. 국제기준보다 10배가 낮고요. 미국은 1200이에요. 유럽은 1250이고 우리나라는 100입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리나라 안전관리가 더더욱 엄격합니다. 사실 미국은 자본주의고 시장주의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많이 맡깁니다. 시장에서 해결하게 완화된 기준을 주고 대신에 책임을 확실하게 지게 하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이 시장주의이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1위라도 검출이 된다면 추가로 또 다른 방사선 핵종들을 다 검사해야 됩니다. 해서 그 성적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 눈에 보이는 일본산 수산물은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150만 톤이 일본에서 방류를 할 건데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1500이라는 기준을 지켜준다면 저는 전 세계 대양의 바닷물의 양이라든지 또 조류의 흐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고 인적국이지만 조류의 흐름상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일본의 저쪽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가서 미국, 유럽을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4년 후에 또는 늦으면 10년 후에 이렇게 그때 옵니다. 거의 지금 현재의 농도에서 변화가 없다. 영향을 우리는 전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안에 나오는 해산물, 천일염, 전혀 영향이 없다. 이게 지금 과학자들의 주장이고 신빙성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는 IAE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대표들을 조사단으로 만들어서 방류를 시작했을 때 매일같이 모니터링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준다면, 1500백크레일만 지켜준다면 방류해도 생태계나 수산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그런 기준과 규격, 이런 것들은 지금 전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수익금지라든지 검사기준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손댈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나라의 국력을 보이는 의미에서 조사단을 자주 파견해서 우리가 감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안심할 것 같고요. 일본이 우리의 눈치를 볼 것이고 또 준비를 할 것이고 또 함부로 방류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시료도 좀 갖고 와서 검사도 하고 한다면 더 눈치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그런 걸 보여주면서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 부분인데 지금은 일본산 이렇게 되어 있고 어차피 8개 현은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까지도 표시를 해준다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겠죠.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국민들과 해서 국민들이 이 사태의 위험성, 크기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반응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갭이 너무 큽니다. 이 갭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팩트를 이야기해주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자주 해줘야 이 사태가 정확하게 국민들이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